안녕하세요. 현재 상영중 2018 영상 촬영 중입니다. 시대를 넘나들면 아예 현재 상영중이죠. 너 왜 웃냐? 계속 웃어요.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어떡하냐? 고구마 먹어야지.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어떡해? 고구마 먹어야지. 안니 주로 와있네. 그것도 힙합이라. 여섯 가지의 테마 중에 3, 2, 1위를 공연을 합니다. 모든 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공연입니다.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캐릭터들은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쟤 빨리 탈가. 1,2,3,3,3,3,4,0,0,0,0,0,0,0,0,0. 남을 다 듣고 있는 것과는 이동은 중간에 있는 이기 때문에 이곳은 모두 뒤적이지 않고 가진 오shots을 이동으로